LG 디스플레이가 광저우 OLED 공장 증설을 본격화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 김종욱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중국 광저우 OLED 공장 증설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기존 LCD 사업이 중국 저가 업체와의 경쟁에서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완전히 OLED 쪽으로 사업에 전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광저우 공장은 중국 시장 등을 겨냥해서 전진 배치된 대형 OLED 기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지만 총 5조 원을 투입해서 지난해부터 생산을 들어갔고요. 대형 OLED를 현재는 1단계로 월 6만 장 규모로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단계 증설 시에는 3만 장이 추가가 되니까 월 9만 장까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OLED가 워낙 잘 팔리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가 해당 공장 2단계 증설에 착수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앞서 LG 디스플레이가 중국 광저우 공장을 처음 조성할 때 공장 장비를 납품한 인베니아라는 기업이 최근 추가로 218억 원에 달하는 장비를 수주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LG 디스플레이가 본격적인 2단계 공장 증설에 착수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LG 디스플레이는 파주에서 8만 장, 또 광저우에서 6만 장, 총 월 14만 장의 대형 OLED 패널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연내 광저우 2단계 증설이 마무리가 된다면 3만 장을 추가로 생산하면서 월 17만 장까지 생산 능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OLED TV 저는 직접은 본 적 없지만 워낙에 전문가들 평가, 또 소비자 평가가 좋은데 시장에서는 아직도 시기상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요즘 왜 갑자기 이렇게 탄력이 붙는 건지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서 앵커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지난해 워낙 코로나 때문에 집콕 수요가 있다 보니까 가전을 많이 바꿨잖아요. 그런데 TV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바꾸셨는데 TV를 일반 TV로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조금 값이 더 나가더라도 OLED TV로 이렇게 구매하는 소비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OLED TV와 LCD TV 차이를 살짝 설명을 해드리자면 OLED는 LCD와 달리 백라이트가 없어서 화소 하나하나가 빛을 직접 바랍니다. 때문에 완전히 검은색을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섬세한 화질을 나타낸다는 거고 또 백라이트가 없다 보니까 어쨌든 아무래도 좀 더 얇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때문에 구부릴 수도 있고 좀 휘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이제 LCD TV가 그동안에는 훨씬 더 쌌고 OLED가 훨씬 비쌌는데 최근에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LG 디스플레이가 패널을 빠르게 생산하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가 충분히 선택을 할 만한 가격대에 들어왔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광저우에서 생산하는 대형 OLED는 결국 TV 패널인데요. OLED TV가 예상보다 잘 팔리니까 광저우가 증설이라는 그런 목표를 더 앞당기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조사업체 분석을 한번 살펴보니까 전 세계 OLED TV 출하량이 지난해 354만 대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560만 대까지 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난해에도 20% 성장을 보인 건데요. 올해는 전년대비 60% 이상 성장할 것이라니까 엄청난 급성장이 좀 예상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실제 LG 디스플레이의 가장 큰 고객사가 LG전자입니다. 같은 계열 회사인데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OLED TV 출하량이 이제 2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LG전자 이제 OLED TV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또 소니나 이제 스카이워스 같은 일본과 중국 고객사들도 LG 디스플레이에 이제 OLED 패널을 좀 달라, 좀 납품해달라. 뭐 이런 상황이 지금 줄을 잇고 있다고 하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중국 광저우 공장 증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동안 앞서도 우리 김종호 기자 얘기했지만 LCD TV 시장에서 OLED TV 시장으로 넘어가는 이런 분위기인데 그렇다 보니까 LCD TV 시장은 또 중국 쪽에서 이제 거의 독점을 하고 소비자들도 선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OLED에서의 좀 상황하고 이런 상황을 시장에서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가져가려면 어떤 좀 과제들이 남았는지까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대형 OLED 패널입니다. 그러니까 중소형과 대형이 나눠지는데요. 이 대형 OLED 분야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시장 점유율을 거의 99% 가져가면서 거의 압도적으로 그냥 독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중국의 여러 기업이 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따라오지 못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또 안심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앞서 LG와 삼성이 이제 LCD 시장을 주도를 했는데 이미 중국에 완전히 넘어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 이제 막대한 지원금을 쏟아붓다 보니까 단가에서부터 이제 우리 기업이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적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LG와 삼성 모두 이제 지난해를 기준으로 사업 철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손에 든 거죠, 이제. 현재는 이제 LG가 대형 OLED, 또 삼성이 중소형 OLED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이 하고 있는 중소형 OLED 시장부터 벌써 중국의 추격이 거센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 BOE라는 업체의 성장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최근 삼성전자에 이어서 애플에서도 이제 OLED 패널 납품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는 세계 1위 LCD 기업인데요. 이 BOE가요. 그러니까 나름 저력이 꽤 있는 기업이고요. 무시할 수 없는 기업인데 OLED에서도 이제 결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기업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형 OLED 패널 역시 이제 BOE를 비롯해서 중국 TCL 같은 이제 중국 기업들이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 공장 투자나 이제 기술 개발도 지속 가속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와 중국 업체 간 기술 경쟁력 차이 아직까지는 격차가 있다고 이제 평가를 받지만 LCD처럼 언제 이제 뒤집어질지 모르거든요. 중국이 지금도 OLED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지원금을 중국으로 받고 있거든요. 때문에 결국에는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들이 고부가 가치 제품에 좀 집중을 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고부가 가치 제품을 하면 이제 요즘 시장에 나오고 있는 롤러블 또 폴더블 또 투명 OLED, 투명 디스플레이 같은 차별화 제품으로 좀 시장을 이끌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기업들이 LCD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조언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싼 거 말고 비싼 거 풀미엄 TV 시장을 공략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기업인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